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는 모세 우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사도행전 30년 분위기는 사도들 즉 복음 1세대들이 대제사장 세력과의 대립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분위기의 질문은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반을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전 설계도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을 사이로 구분되어 있었고 성전 밖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신 이유는 각 공간마다 쓰임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전의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성소와 그 바깥 번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의 이방인의 뜰은 세계 만민이 누구나 다 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그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열한기상 8장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대제사장들에 의해 용도가 변경되어 그곳이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며 성전의 의미에 대해 다시 강하게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루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이미 그들의 본분에서 상당 부분 어긋난 자리에 있었고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관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고 오직 특권을 누리는 데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사회 내에서 세례요한에 의해 무서운 기세로 회개운동이 펼쳐지더니 급기야 예수님에 의해 대대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이를 골치아픈 껄끄러운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로마 제국의 힘을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그들의 종교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술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대제사장들은 드디어 모든 시끄러운 일들이 마무리되고 다시 그들 중심의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중요한 천으로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혼자서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기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정말 기절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1500년 된 제사장 나라를 종료시키고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의 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후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없어 보이게도 찢어진 성전의 휘장을 다시 꿰매어 아무 효력도 없는 지성소에 그 후로도 30년간 더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사도행전 30년 기간 내내 잡아 죽이고 때리는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는 신성모독자다. 둘째 예수는 성전모독자이다. 셋째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넷째 예수는 부활했다고 속이는 자이다.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이미 종료된 제사장 나라를 붙잡고 성전의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면서 지키려 했던 대제사장들의 특권 즉 권한은 바로 다음의 네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3대 명절 6월절 5순절 초막절을 주관하는 권한. 둘째 1년에 한 차례 온 유대인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나오는 사면 청구 권한. 셋째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치는 어마어마한 11조를 포함한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예결산의 권한. 넷째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공문을 보내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교회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진 이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권한은 유효기간이 지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온 예루살렘 성전 권한을 대제사장 세력들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재판을 열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스테반을 죽이고 야구부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대제사장 세력들이 만든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얼마나 그럴싸했던지 그토록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울까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의 말만 믿고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더 나아가 제2, 제3의 스테반을 잡기 위해 사내들인 공예의 공문을 들고 탐회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사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사울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성모독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둘째, 예수님은 성전모독자가 아닌 성전보다 큰 분이시며 셋째,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예수님은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닌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크게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들은 사도바울을 죽이는 이래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합니다. 사도바울이 예수는 주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방해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도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까지 조직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시행했던 악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30년간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를 그토록 방해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의 속보이는 종교 기득권이 이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30년 분위기의 질문.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바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그 대답은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공동서신 9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럼 속대 죄는 무엇인가?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